핏이래요 핏 엑스피 사 인형 비용 아아아읍 주솔로 오오우 이게 그전에 목 우와 어? 그런거잖아? 핏 앗 하나? 배추 아니야? 초콜릿? 이거 뭐예요? 이거 bluff 아 진짜 맛있다 아 뭐지 주소님 어디가요? 우리 밥 sous 먹으러 가고 있어 배고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지금 어디야? 핏이래요 핏 날씨 너무 좋다 하나하나 마지막으로 말하는 방법 스피사 2개 그게 맛있는 거라고? 박소 테니스 루슥 박소 테니스 루슥 2개 0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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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시 이건 뭐야? 달콤한 간장소스 달콤한 간장소스 칠리 삼발 라인 칠리 엄청 매콤해요 여기 핏 친구가 설명해줬는데 저녁에 다 있어 우리나라 떡볶이 맛있겠다 이게 뭐야? 박소 루슥 박소, 테니스, 루슥 똑같은? 쿠루쿡 진짜 맛있어 소추를 넣고 소추를 넣고 스파이씨 스파이씨 좋으니까 스파이씨 많이 볼래 스파이씨 그 짭만이스 그 짭만이스 그 짭만이스 엄청 많이 볼래? 좋아 괜찮아? 진짜 좋아해 삼발 누나 삼발 좋아해? 매운거? 좋아해 그 전에 먹었던 국물이랑 좀 다르네 투명이 가까웠던 것 같아 먹어보자 맛있어? 완전 맛있는데?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큰 닭소 계란 계란 이거 계란이래요 계란 엄청 맛있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게 약간 평소 식단이 박수야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때는 되게 맑은 국물이었잖아 그 전에 먹었을 때는 어? 그런거 같잖아 근데 여기 되게 고기 육수가 가득한 박수잖아 이게 더 좋은거 아니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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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양이 엄청 많다 그니까 어떻게 많아? 그 박수 생각하고 왔는데 그거 엄청 작지? 응 그건 딱 좋잖아 두개 먹기 끝이게 얘 무슨 맛인데?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거 그것만? 응 진짜? 맛있어 맛있어 한국 그 콩자란? 응응응 콩자란 소스만 나는데? 맛있는 맛 되는거야? 그치 맛있지 설탕에다가 간장 쪼려 놓은거 있지 간장에다가 설탕 쪼려 놓은거 응 그거면 맛이야 음 음 근데 왜 갈리밥 그거한테 맛있는거지 진짜로? 어? 하얀이랑 다 맛있는데 아니 이것도 맛있어 근데 그때 먹었던게 엄청 막 야 진짜 맛있다 말려 나갔어 길에서 응 그렇지 그렇지 사실 길에서 먹는거는 모두 맛있긴 하거든 응 엉덩이 미치고 먹으면 된다 그리고 이거 소스를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먹으니까 너무 좋다 그치? 응 취향대로 넣어먹을 수 있어서 근데 일단 많이 내면 돼 그럼 뭐 돼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응 갑자기 에너지 생기는거 같아 응? 그렇게 에너지가? 그니까 야채 근데 이 안에 왜 이렇게? 뜯어봐 진짜 맛있어 아 야채 들어있구나 아 맛있다 응 엄청 맛있다 엄마 엄청 좋아하겠다 그치? 미트볼 진짜 맛있어 박수가 미트볼이라고? 어 이거 피시볼인줄 알았어? 미트유 아니야? 피시볼 아니야? 미트유 그렇지 그렇지 야 만약에 소고기면은 미트볼이고 응 생선이면은 피시볼이지 또 몰라? 우리가 그동안 먹은 거는 미트볼인 거 같은데? 그치 응 거의 다 먹었어 아니 아보카도 주스 맛있어 먹으래 엄청 맛있다 음 이 박수 양이 너무 많아 여기는 아보카도 들어가고 팥도 들어갔는데요 근데 팥 들어가는 건 처음 보는 거 같아 이게 팥이라는 거지? 아니 이게 레드빈? 아니 아보카도 그리고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그때는 팥을 보지 않았어? 근데 프랑스는 이게 레드빈 어? 진짜네 이게 초콜릿 소스 아니 모든 아보카도 주스는 인도네시아에 이 초콜릿 소스 음 진짜? 응 진짜로 뜻인줄 알았어 혼맛 같지 않아? 응 가져 먹으라지 응 맛있어 응 다 먹었어 응 이게 너무 맛있다 응 응 응 너는 다른 피상이죠? 그럴까? 디저트? 먹어볼까? 그래 뭐 그래? 그래?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이름 뭐예요?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그리고 코코넛 피상이죠 피상? 피상이죠 피상이죠 바나나 이중은 그린 그린 바나나 아 밀가루 반죽 음 아이스 아이스랑 같이 먹어야 된다 아 같이? 이렇게? 응 오오오오 시원해 시원해 시원하지 밀? 밀? 아 밀 king sear 아 오케이 먹어봐 응 많이 먹어 이렇게? 오케이 응 음 음 맛있어? 응 진짜로? 아 뜨거워 맛있어 아 진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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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맛있어 이게 뭐지? 바나나 맛이 나고 핑크 시럽 맛이 나 핑크 시럽 핑크 시럽이 뭐지? 이거 무슨 시럽이야? 네 옛날에 먹었던 거 이거 맛있다 이거 이거 맛있다 이거 겉에 있는 거 내가 선물하는데 네가 나 먹으라고 잘라준 거잖아 너무 맛있다 바나나 진짜 맛있다 진짜? 바나나 먹고 싶다 옛날에는 바나나가 진짜 비싸대 우리나라는 바나나가 별로 없어가지고 정말 비싼 옛날에는 우리나라 바나나가 뒤에가지고 자주 못 봤어 그리고 선물 선물할 때 그때 먹어본 거 같아 아 뭐지 뭐냐면 우리나라는 바나나가 안 자라 우리나라에는 바나나가 안 자라서 옛날에는 엄청 비싸대 저 어릴 때 그래서 할아버지가 맨날 사줬어 우리 집은 할아버지가 맨날 사줬어 바나나가 알아? 그래서 다른 친구들 놀러오면 바나나씩 줬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랬어 옛날에 바나나 사줬어 백화점에서 콩홍그런데 가고싶어? 콩홍그런데 가고싶어? 콩홍그런데 있나? 근데 굿뚝 또 벗고싶어? 맛있다 코기 쿠비스 인스테이 후파 핫 라테 나는 핫 라테 원래 어른 나라에서는 따뜻한 라테 마셔야 돼 자기가 너무 잘생겼죠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야옹... 야옹.. 마이콜이 또 마이콜이 너가 이뻐서 그렇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지? 이뻐서 그런 거야 마이도 안돼 진짜 제발